자 이제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의 정책 담당 그런 부장 전번에도 이제 우선 손자병법을 동원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의료기를 나무라는 그런 칼럼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장원재 부장입니다. 장원재 부장께서 이번에는 이제 전번 칼럼이 좀 도움이 됐던지 상당히 좀 주의해서 글을 썼네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지나치게 이렇게 도발하지 않는 글을 썼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 여러분 글을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되면 정부도 인정할 때가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백지하 외에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이 정부 말대로 상수였다면은 이제 연내 전공의 의대생 미복귀 역시 상수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연내 미복귀 전제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만명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공간을 메우지 않고 어떻게 복귀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주구장창 여름 정부가 주장하듯이 정부가 주구장창 여름 주장하듯이 전문의 중심병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여러분들 복학을 하지 않으면은 정상화되기는 힘든 거죠.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정상화도 불가능한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겠죠. 시간이 이제 누가 오랐는지를 이야기해 주겠죠. 어떻든 간에 이 장원재 부장께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러면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논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의사인 지인은 전공의들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정책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 표를 얻은 엘고우 후보가 분열을 맞게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때로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승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2000명이라는 규모를 제외하면 의대의 정원은 국민 다수가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사안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논쟁적인 부분을 터치를 한 겁니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2000명은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새출발하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결정한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계속하자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은 더 여러분들 샷킹한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 다수와 동의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이걸 보고 동아일보의 부장 정도까지 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이런 위험한 주장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 다수가 의사정원 확대를 찬성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사안이 이거거든요. 때로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성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복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왜 성복해야 되는데? 엉터리 정책이 다 밝혀졌는데 엉터리 정책을 여러분 성복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2천명이라는 규모를 제외하면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광범위에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다수가 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하단에 찬반양론 이름들 교체가 되지만 몇 분들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보시면 2천명을 철회해야 되지 장부장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혼란은 막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급효과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니다 이야기죠. 보건복지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이런 독자들을 우습게 봤으면 다수가 원하니까 따라야 되고 2천명은 이미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내놓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혈세를 써가면서 2천명을 고집하는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아니 당신들의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2천명 늘린다고 했는데 2천명 늘려가 지금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가 망해하게 생겼는데 그걸 당신들이 고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원을 받아들이고 다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정원 및 필수 패키지 처리가 먼저고 요구사항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반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겁니다. 앞에 쓴 기사도 욕을 얻어먹더니 이번 기사도 핵심을 하나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네. 두 장 정도가 쓴 이런 칼럼 같은 경우는 나오면 바로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거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까 할 수 없고 대책을 같이 논의하자는 논리인데 전두환 5.18도 이미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으니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해보라 그 논리만 앞으로 무슨 짓이든 벌릴 수 있지 않냐 2024년에 국민한테 교수한테 남아있는 전공의 전문의한테 버티자고 하는 것은 덜떨어진 소리라고 이런 게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놓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함대적인 결정이면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비함대적인 결정을 고쳐야 되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거다도 부작용이 크면 그 정책은 실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초보직인 이야기를 이런 갈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이왕 2천 명 1,500명 늘리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제쳐두고 복귀해서 논의가 2026년부터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식한 글을 뭡니까 제가 그냥 블락은 안 했는데 돌아다니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의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논리가 뭔고 하니까 국민이 4,242만 명인데 의사와 의사 가족들이 140만 명이니까 국민들 숫자가 30배가 더 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돌팔매를 하고 나쁜 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사업가가 그 자리에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17살 되는 스카이라는 손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할아버지가 자기 함께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 공화당 전국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놓쳤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그 주걸고비를 넘기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지역의료센터를 갔을 때 귀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흐릅니까 이 상처에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귀에 상처가 나면 피가 특별히 많이 흐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도날드 트럼프 후보한테 어떤 이야기 안 합니까 그때 나도 하나 더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배웠다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참 딱한 조선사람들인 거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더니 지금 의료 사태를 보면 자유는 사라지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젊은 전공이들을 악마화하는 짓이 그게 자유입니까 정책을 하다 보면 잘한 정책도 있고 못한 정책이 있으면 못한 정책은 철회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어제 방송을 보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유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건데 어마어마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종의의 멍해를 스스로 지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도 큰 죄입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국제정책의 여름 어둡거나 사실과 현상을 여러분들 오도하는 그런 몰상식의 여러분들 갈채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은 적자로 문을 닫을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료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의 정신구조에 따르게 되면 이것을 얼마든지 감내하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차이가 계속해서 고집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한 분이 천안순천항대학교의 언급센터에 전문의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여러분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바람에 여러분들 잠시 며칠간 언급센터 가동이 중지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현장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언급실을 24시간 유지하려고 하면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4.2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휴가 및 연차 생각하면 대각적으로 5%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이 숫자는 언급실은 한 명이 책임지는 숫자이니까 그럼 2배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9명 정도의 언급 전문의가 필요한 거죠 천안순천학대학교 병원의 언급실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9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9명 정도가 전문의가 5명이 계신 겁니다 그럼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전공의들이 5명 이상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5명을 가지고 5개월 동안 돌린 겁니다 9명이 있어야 돌아갈 그런 조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러면 나가버린 겁니다 정부에서 모든 대학병원의 언급의학과 교수를 9명 이상씩 유지할 수 있게 모든 정책을 실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문의들을 9명 이상 고용해가지고 권역별 언급센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내놓는 정책이 돈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면피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 다수가 원하니까 국민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지 않냐 의사 가족들이 140만 명 30배 정도 더 많은 게 일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꼬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한다면 여론 몰이 하드니까 결론은 응급실을 폐시하는 일이 발생했고 찬성자가 많다고 옳은 정책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다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다수의 폭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겁난거든 원하는 절에검 pul이 12분